날씨가 추운데 따뜻한 소식이 있다면 바로 짜잔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 날 저는 이렇게 콘서트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실지 계획들은 다 세우셨나요?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이렇게 콘서트를 하게 되었는데 못 보신 분들은 후회할지 몰라요 왜냐? 이번 콘서트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티켓팅이 다 된 상태에서 지금 오실 수 있는, 못 오신 분들은 티켓을 못 구하신 분들은 꼭 오시길 바라겠고요 이런 얘기보다는 못 오시더라도 마음을 함께 같이 한다는 그런 마음을 그대로 저는 전달받을 거라 믿고요 그 마음 담아서 저는 또 무대에서 멋지게 여러분들 마음 담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이 이렇게 또 한 해가 또 저물어 가네요 마무리 잘 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저희 신화 멤버로 비롯해서 또 저까지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만 메리 크리스마스